형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봐야겠다. 형님? 아니 액자를 안 동료해서 해. 액자가, 액자가, 액자가 있어. 아이고, 존경하네, 형님. 진성이요. 오, 남진 선생님 나오셨네. 진성이요. 예, 예. 진짜? 아, 예. 형, 형님 덕분해요. 아니, 수천 씨 가요. 수천 씨 아니고요? 별 차이마. 그 시계 가지고. 어떤 시점 전화했어? 뭔 일 있어? 청국장을 그, 어떤 시골스러운 맛을 좀 느껴보시라고 사실 좀 갖다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앉혀놨어요. 그거 좀 빨리 한번 보내줘라. 예, 예. 좀 좋은 걸 잡사였어. 예, 예. 지금 바로 잡사였어. 솔직히 말. 이것은 제 마음으로부터 이제 형님의 건강을 기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가 형님께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니까 하여튼. 동생이 또 그렇게 생각해주고. 그리고 이제 다름이 아니라 저 KBS에 그 저 편스토랑이라고 저 프로그램이 있어요. 그게 무슨 말이 되고 싶어. 어느 날. 그러니까 이제 편스라는 것은 이제 편이 이렇게 그 있어가지고 편이 이렇게 그 있어가지고 편이 이렇게 그 있어가지고 그 편을 먹고. 그 편에서 이제 1등, 2등, 3등, 4등 이렇게 뽑아버리는 이제 그 등이 프로그램이에요. 분위기적으로는 제가 사실 지금 한 2등 선상에 있는데 그래도 1등을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욕심이 좀 생겨가지고. 그러니까. 너 말고 어떤 놈이 1등을 하고 있어? 아 거기가 이제 우리 저 코미디계의 황제 우리 저 이경규 선배님이 거기 또 나오시고. 그 영국에 음식도 안 나오고. 다 구독하네. 대한민국 최고의 그 음원 파워 우리 저 이형자 씨가 또 거기 또 나와있고. 그리고 제가 이제 왜 그 형님한테 전화를 이렇게 올렸냐면 형님의 그 기도 좀 받고 형님의 음원 메시지를 한 말씀만 딱 듣고 싶습니다. KBS 편수 토랑. 세계적인 토랑이 저기를. 세계적인. 세계적인 토랑이 저기를. 세계적인 토랑이. 세계적인 토랑이. 형님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.